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목이 잠겼는데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일 거예요. 제 생일인 날인 거죠. 외국에 있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생일이 이틀이란 거예요. 지금은 한국 생일이고 내일은 또 미국 생일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기분 좀 내려고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이거 다려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가려고요. OODT 이런 옷들 정보는 다 더보기란을 남겨놓으니까 궁금하신 더원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렛츠고. 오늘도 지갑, 그리고 보조배터리, 그리고 립스틱. 엄청 잘 쓰고 있는 거. 몇 권을 챙겼어요. 몇 권을 챙겼어요. 생일에 평생 이렇게 따뜻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따뜻해요. 도대체, 그리고 육식, 그리고 바다 펠 버터를 원하는 건가요? 바다 펠 디젤을 원할까요? 바라 펠 디젤을 원할까요? 바라 펠 디젤을 원할까요? 바라 펠 디젤은 원할까요? 아이스리 물을 원할까요? 바라 펠 디젤을 원할까요? 아이스리 물을 원할까요? 이스라엘 친구에게 이스라엘 친구한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뭐 하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구드라고 말한 거예요. 추천해 볼 때는 바라 펠도 먹으라고 해서 국가에 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맛있어! 치킨 소프! 소스에만 넣어 그래서 제가 이 소스를 넣어 발라라펠에 넣어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에 처음이다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먹는거지? 그냥 이렇게 못먹을까? 어머 맛있어 되게 고기? 고로케 같은 느낌인데 엄청 맛있어요 바삭거리고 마지막 디저트 카나페 이거 맛있다고 추천해줬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타르트 같은 건가? 쫄깃하고 뭔가를 맞고 나니까 되게 복잡해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단하니까 여기 네 좀 슬픔으로 먹으면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거야 한국에 있는 건가 안 돌아가길까? 왜 그래 저 거고 한국에는 다ako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야 여기? 네. 절대. 근데 뭐하고 South Korean? South Korean, 많이. 네. 그럼 왜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저는 North or South. 그래서 너가 비자? 아니면 green card? 아, 저는 비자입니다. 아, 나는 green card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한 사람은 여기가, 그럼 결혼한 사람은? 너는 결혼한 사람은? 네. 결혼한 사람은? 네. 나중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지켜낸 단순히 3년을 지켜낸다.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입을 수 있는 거고, 너는 다 됐어. 근데 너무 심하게 해. 해결을 지켜낸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해. 너는 너무 웃겨. 3년 만에 2년 만에 걸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3년 만에 3년 만에, 유니스 사파드 이 사파드가 났는데 우리의 백이야? 네 고맙습니다. 이거 한 스푼? 네 감사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맞선신형어로 동간식품이 맞은 게이터 한 hora 났습니다. 네, 제 두부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정리로 드릴게요. 조금이라면 이제 네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matter? 네, 이거 먼저. 조이, Z O E 저희가 쇼이로 드릴게요. 쇼이로 드릴게요. 네, 저렇게 쇼이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고 싶은데요? 혹시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2번으로 생겨도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스타일이에요 너무 오래요 모든 옷은 에피소를 구매하니? 아니요 한국에 되게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자튀김 이거 봐봐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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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유명한거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때 놀려면 편집을 열심히 해놔야돼요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어 되게 비싸네 타이레놀이 신기하게 보장됐어 오 신기하다 저번에 영상 올렸더니 다즈니 워터 절대 먹지말라 그래가지고 다즈니 워터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DM과 댓글이 달리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전기장판을 살지 말지 엄청 고민했었는데 너무 후회돼요 여기는 한국처럼 온도를 약간 이런게 아니라 통풍구에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공기가 엄청 건조해요 그리고 방음이 그리고 방음이 저는 뭐 방음 안되서 재밌더라구요 다 잘되려서 다 잘되려서 오터원들 저 진짜 여기 샘프라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거 알아요? 아파트 1년 렌트 1년동안 여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식같은 것도 요리해 먹고 사실 여기 와서 제일 힘든게 음식이었거든요 제가 서양 음식이랑 잘 안맞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시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동양 최고 동양인인가 그래서 동양 음식에 되게 후회해요 이거 인종차별인가? 아니지 음식차별이지 그리고 생각보다 가족이 그렇게 보고 보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엄마 아빠 사랑해 웅현아 웅현이도 사랑해 깡깡아 깡깡이도 사랑해 다만 느끼는게 제가 쓰는 영어 표현들이 너무 기본적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중국어가 왜 이렇게 재밌죠? 중국어 공부도 다 시작해야 되나? 저 중국어로 그거 할 줄 알아요 꼬시기 너 나 좋아하냐? 너나 좋아하나가 아니지 나 너 좋아하냐니까 워슈환이 이건가? 맞다 이거다 워슈환이 윈체스터 고스트하우스 가는 중입니다 윈체스터 고스트하우스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체스터 고스트하우스 이곳은 어디에서 워슈환이 그를 통해 이 곳은 이곳에서 워슈환이 이제 여기 있는 가사입니다. 이 휴어로는 저한테 많이 저렴한 가사입니다. 저 때, 아마도 안 좋다고 해서 요즘에는 무슨 대화가 없다는 것 같아요. 저거 너무 고지와요. 나 어디서 뭐지? 어디서 하러 왔는데? 와. 여기 기념품 소품 가게인데 저는 이런 데 오늘 항상 이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구매했어요. 이런 부럽지 않아 겟했어. 수엄용으로. 저는 이거랑 같이 먹은 거 같아요. 소금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린 오리오, 통마토, 그리고 캄페이 치즈 원하는 몇이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소해.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이 상품은 그릇에 흘러가서 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달걀에 흘러가서 한 12시의 시각에 고소한 생명높이 오자마자 크림에 바삭한 버섯을 다음은 식물용조합도 가게에 있어서 약 10,5%가 다닐 필요한 칼국과 다음은 시이 운이 weil 운이 이슈가 방문이니까 보컬이 chacun루는 중 응원으로 섞인다 예전에는 이즈의 하이블에 이렇게 해볼까 네, 그쵸 س evenly 굽는 게왁국 소스 맛있게 파인다닌에서 먹고있어요. 여기서 빵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불러서 남겼더니 담아갈 박스 줄까? 해서 냉큼 담아놨어요. 어때 먹을게? 분위기 되게 예쁘지 않아요? It looks so nice. Thank you very much. Your dessert is gonna be the white coffee ice cream. Napoleon orange custard. Oh my god thank you so much. Of course you are welcome. This is the cassis pearl grey chocolate mousse. A bigger version than this. This is the raspberry pearl grey chocolate mousse. This is the cassis. 짠! 남긴 레프트 오버들. 여기 존맛이에요. 샘프랑 웃음을 꼭 들려주세요. 밥 먹고 집에 오니까 준비한 선물을 풀어보려고요. 샘피볼스인가? 아 테이스팅 메뉴네. 아 다이어트 초콜릿을 준비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생일이라는 느낌. 멋있겠다. 생일이라 그러니깐 확실히 엄청 챙겨서 지은 것 같아요. 행복한 생일이었다. 생일을 마무리는 편집 이제 새벽 2시인데 겨우 편집을 끝냈어요 꼬리도 엉망이네 생일선물로 향수를 받았는데 크리드 향수인 아쿠아 피라멘티나 과일향이랑 꽃향기가 섞인 느낌? 되게 유니크하고 달달한 향수여서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 침대에도 뿌려주고 제 몸에도 뿌려주고 잔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미 제 몸에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비싼 거 아껴줘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잘 준비를 해요 제가 이 베개를 베고 자면은 너무 걸려서 여행용 베개에 이렇게 목을 받쳐주고 여기에 머리통을 넣어서 자요 그러면 확실히 안 베기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쏙 놓고 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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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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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앉아있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함께 앉아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을 받을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몇 가지 물을 받을 때 조금씩 끓여서 조금씩 끓여서 8개월에 8개월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인도 다 마시고 잠깐 여기도 근처 돌아다니려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가니까 너무 만족하고 좋은 거 있죠 탄산은 못 마셔서 남겼어요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나파벨리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 꼭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너무 예쁘다 나 이런 놀 처음 봐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나파벨리 방문해줘요 오늘 ihm exempl환해줘요